정은원의 금요일, 금요일 4할이 넘는 타율을 이어가는 정은원 선수인데요. 이 선수를 이제 빼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정은원의 타구가 오죽간에 떨어지는 않답니다. 자, 뒤쪽으로 빠졌고 최재원은 띕니다. 계속 띕니다. 아직도 띕니다. 최재원이 험으로, 공도 험으로 험까지 들어왔습니다. 정은원의 속신 타! 정은원의 금요일, 타구가 야수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내공의 선수도 있는데. 끊어 닿기 정은원의 타구, 일로수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가겠는데요? 자, 정은원 1루 받고 2루 갑니다. 2루까지, 2루까지 빠르게 들어갑니다. 또 한 번 정은원의 한타! 하다 이글스 팍가 들썩입니다. 자, 이 경기를 흔드는 정은원. 버티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루 갑니다. 공 2루, 1루에서 탱을! 2루 세입! 호잉입니다. 이 타구는 약간 먹혔는데, 내야를 건넜습니다. 호잉의 저친타! 하다 이글스 다시 한 번 앞서가는 점수! 정은원을 불러들인 제너드 호잉, 이글스의 행운이 따랐습니다. 1루 3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